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에서 숫자는 정수와 실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숫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는 무엇이고 실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로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하죠. 자 우선 정수가 무엇이고 실수가 무엇인가 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 정수와 실수가 뭔지는 아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정수라는 것은 자 정수 사실 실수가 무엇인가를 같이 보는 걸 통해서 정수와 실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우선 정수부터 살펴보면 정수는 숫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1, 2, 3 계속 늘어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정수예요. 자 그러면 실수가 무엇인가를 봐야지만 정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실수는 역시 숫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1이 이렇게 있으면 0과 1 사이에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래서 0.1도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0.1도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숫자인데 그것은 사실은 이 현실에서의 숫자라고 할 수는 없고 뭔가 관념화되어 있는 숫자인 것이죠. 실제로 현실에서의 숫자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의 폭을 우리가 자로 재보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주 정확하게 저 핸드폰의 폭을 우리가 재게 되면 무수히 많은 소수점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 현실에서의 숫자들은 어 뭐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무한대로 작아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 아주 무한대의 정교함을 필요하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실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있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고 그냥 깔끔하게 숫자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바는 엄격한 언어이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정수 실수부터 막히면 뭔가 겁먹기 마련인데 이 프로그래밍에서 수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분간은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수학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수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수학을 잘할 사람들이니까 수학 공부는 차차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나온다고 해서 저같이 수학 못하는 사람들 겁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함수를 선언, 아니 함수가 아니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더블 A라고 한 부분 있죠. 자 요거를 두개로 나누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변수 A의 데이터 형식은 더블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변수의 이름입니다. 자 요기서 나오는 더블이라는 것은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아니 A는 변수의 이름인 거죠. 즉 변수 A에 담길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은 실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는 1.1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데이터 타입을 실수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 A와 1.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수를 여러분이 더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2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형식이 현재 실수를 의미하는 더블인데요. 이것을 제가 정수를 의미하는 인트로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가 빨간 줄을 긋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다가 롤오버를 해보면 타입 미스매치라고 나옵니다. 즉 데이터의 형식이 미스매치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정수입니다만 우리는 실수형의 데이터를 이 변수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바는 컴파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실행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수를 선언했으면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할 때 그 변수에 맞는 데이터 형식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바는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자 a라고 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어떠한 값이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a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까보기 전까지는 열어보기 전까지는 a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 a라는 변수 안에 숫자가 들었는지 문자가 들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어려움을 나중에 감당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와 같이 strong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엄격하게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을 값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언어들은 만약에 그 변수에 지정된 데이터 타입과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그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언어 차원에서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쓰는 입장에서는 저 a 안에 문자가 들었는지 숫자가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 자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대명사 중에 뭐가 있나요? 뭐 재미삼아 비유를 좀 해보면 영어의 대명사 중에는 he가 있고 she가 있고 day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he she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변수이지만 동시에 데이터 타입으로 he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남자 she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 같은 경우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들은 숫자를 정수, 실수, 문자 상관없이 변수에는 모든 값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자바와 같은 언어는 어떠한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이 언어 차원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제공하는 언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언어 예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php나 이런 여러가지 이 최근에 스크립트 언어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 이런 언어들은 사용하는 것은 편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 같은 언어는 사용할 때는 불편해요. 쓰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수가 무엇이고 정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강제하고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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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